조선업계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동안 중국에 뒤처지다가 5개월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한 건데요. 국내 조선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면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선업계가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주량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.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% 증가한 333만 CGT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44%를 차지하며 34%를 기록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. 국내 조선사들은 2분기 실적에서도 웃었습니다. HD 한국조선해양은 올 2분기에 영업이익 712억 원, 삼성중공업은 5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두 기업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연속으로 흑자 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처럼 호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조선 3사는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.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보다 연구 개발비를 30%가량 늘렸습니다. 아직 유일하게 흑자 전환하지 못한 한화오션도 올해 상반기 연구 개발비를 늘렸습니다. 특히 친환경 전환 흐름에 따라 차세대 선박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아직 어떤 것들이 딱 표준이다 또는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R&D 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복잡성이 높아지는 현재가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사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.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은 국내 조선업계가 선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. 매일경제TV 현현수입니다.